청포도 이육사 내고장 7월은 청포도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봤자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하였으니 내 그를 맞이하여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서도 주렴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아 граф 정상 용진 아 감사합니다.